한글자막 by 한효정 박아버리 부딪히네 앞고는 밖으로 더러워줬고 문이 열면 다시 데려가고 문이 낮은 인천에 디려오네 문이 낮은 연결기가 가득하고 좀만 보기만 데려다 보니 아홉 변을 감았네 눈을 창만히 바라보네 그런 곳에 나만 보이고 이젠 아야 바라보네 이젠 나도 못난들여오나 아홉 변하네 대거 봐요 아홉 변상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